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5월부터 에듀데스 스윙인즈 따기 위해서 도전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승인을 땄죠 만남의 광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 구독자가 3,270명 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벤트로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3천명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준비를 해서 30만원 세 분에게 이 영상의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대댓글이 가장 많이 담긴 분을 선별을 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짜리 상품권이 3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 제일 먼저 댓글을 다신 분께 일단 하나 드리고 나머지 두 분은 좋아요와 가장 많이 달린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 한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저도 더 노력하고 함께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는데요 그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